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그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또 내일은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양상이고 오늘 또한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또 눈이 가고 이목이 쏠리는 곳은 한미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달려있겠죠. 우리 헤드라인은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어디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까지도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회담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가지 의제가 지금 주요 의제로 부상됐습니다. 백신, 반도체, 그다음에 코드, 북한. 그런데 코드나 북한 이런 건 정치경제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신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또 증시에 또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궁금하고요.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4대 재벌의 회장들이 많이 같이 가세요. 가는데 단순히 회장들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담당 임원들 사장. 실무진도 가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거면 조지아 주지사 브라인 캠프도 지금 만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사장이 가서 직접 이제 노바백스 등등을 만나고. 특히 이제 제일 기대되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하고 생산 계약을 체결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 정상회담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난 2월 24일 날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반도체, 전기, 배터리, 히토리, 의약품에 대해서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조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의 선제적인 방향성이 이 정상회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가서 미국이 지금 새롭게 구축해야 될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의 일정을 보면요. 한미일 국방장관들 모임들이 한 번 있고요. 6월에 G7에 있어요. G7이 영국에 있는데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좀 캐치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얘기들,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어떤 액션 플랜들이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결말을 짓는 그런 과정의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번에 갔을 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LG 그룹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내에 증시에 또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그럼 삼성전자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에 반도체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등등, 원익 등등의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쪽에 여기가 굉장히 또 처음에는 끌고 갑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공장을 두 개나 짓는다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이 점점 우리가 요새 증시에 올라가는 호재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결국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만 4대 그룹 총수와 실무진도 함께 가면서 뭔가 경제적인 성과, 우리도 뭔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반대급부를 얻어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뭘 얻어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저희 한국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흘렀냐면요. 방역이 완전히 되는 나라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흘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역이 더 강화되는 어떤 백신 수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꼭 방역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글로벌 공급만 미국에서 구축합니다. 구축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문고리도 먼저 잡는 게 좋다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다음에 도심 공항, 수소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든 정책의 입맛이 아주 딱 안성맞춤으로 맞는 부분들이니까 수소 생태계 확대 등에서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엮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서로 공동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한국 경제를 굉장히 지금 선행지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풍향계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블룸버그나 골드만삭스에서는 세계 경제 지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무역지수 이게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12개 중에 하나고요. 골드만삭스의 6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선행지표인 수출 동향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미국 경제가 지금 V자 반등을 하는 이 순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 같은 굉장히 큰 파도를 넘는 데는 공동적인 전선을 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들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방역,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확연하게 나와서 우리가 방역이 철저히 지는 게 가장 기본 급선무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미 공동 파트너십의 경제의 생태가 많이 엮이면 엮일수록 우리가 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으니까 자, 이것까지 좋은 선물 꾸러미를 좀 받아왔으면 하는 바람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